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던 길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시게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금세 해결책을 찾는 걸 보면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닌가 보다. 부부도 처음엔 깜짝 놀라 견인차도 부를 만큼 쩔쩔맸었는데. 비롱 10년 차. 이젠 뚝딱 해결하고 웃어넘기는 여유까지 생겼다. 대추 수확하기도 바쁜데 고추밭은 이제 그만 갈아엎지 그러냐며 자식들도 이웃들도 고추 수확을 말리지만 부부에겐 씨알도 안 먹힐 얘기다. 고추가 이렇게 보통 고추가 이렇게 크거든. 이런 거 따면 몇 개 안 들어가면 한 자루가 돼. 그런데 지금 자를 구워서 따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른 뒤에 마른 뒤에 곧 하니까. 나 일 잘한다니까. 일 잘한다고 뽑혀서 일로 시집 온 사람이야. 여기 누가 회장인 거야. 나는 이 손이고. 우리 집사람이 집사람이 회장이지. 돈 갈리고 뭐고 다 나는 뒷자녀. 부부의 일 욕심은 동네에서도 유명하다. 뭘 어떡해. 딸내미 왔었잖아요. 딸내미. 딸내미가 내가 팔 다치고 나서 가가. 계속. 우리는 팔 한 쪽이 없으면 포기하잖아요. 꼭지를 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에요. 이 팔 없는 걸로다가 고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딱 눌러요. 누르면 이제 지지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꼭지를 딱 따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생활력도 강하고. 너무 대단하셔서 저도 더 열심히 살아요. 그거 보면. 너무 놀랐어요. 빵 거 200금 팔았다고. 그러니까 대단하시다고. 저런 분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대단하셔. 저기 집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 완전히 유리같이 반질반질이야 집이. 깜짝 놀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올라가셔 형님. 갈게요. 올라가요. 고단함도 있게 하는 고마운 칭찬이다. 그 사이. 알아서 또 일거리를 찾은 진완 씨. 내가. 내가 말하라 빡 쓰겠네. 이렇게 사고 나시기 전에도. 아이고 안 했죠. 할 시간이 없었지만 또 하지도 못하게 하고. 아이고. 내가 하도 뭐. 훌륭이 안 하는.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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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먹을.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매번 시키고 부탁하려면 그때마다 서로 귀찮고 짜증날 일.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서 척척 해주니 고마울 수밖에. 그렇게. 끝. 끝. 그렇지요. 랄버 진쇄. 지난 며칠간 진완 씨를 끙끙 앓게 했던 택배 송장 인쇄가. 이럴 때 보면 진완신 역시 의지의 한국인이다. 송장 출력도 됐으니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물량을 보내기 위해 읍내 우체국에 나갈 참인데. 여느 때와는 달리 귀엽고 같이 가자며. 인순 씨도 따라 나섰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